자 practice 12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딱 처음 접했을 때 첫 한두 문장에서 이 글의 주인공, 이 글의 토픽, 이 글의 소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소재의 방향이 무엇인지 필자가 이 주인공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곧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글은 소재가 무엇이고 그 소재의 어떤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en you are playing a game with your friends, do you like to be the boss? 라이크나 러브 뒤에 투더하기 동사원형이 오면 동원하는 것을 좋아하다. 그렇죠? 그럼 되는 것이 좋은가요? 또 보스요? 보스는 말 그대로 뭐 지도자, 상사,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픈 밑줄이 딱 그어져 있고 밑줄이라기보다는 살짝 가운데 줄, the leader, leader는 역시 leader, 지도자 이런 뜻인데 이때 이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하이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동격의 하이픈입니다. 여러분 동격이라 하면 앞과 D가 A와 B가 똑같다, 즉 이퀄이다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놀이나 게임을 할 때 친구들과 함께 보스, 즉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이 글의 소재 및 주인공은 리더가 되는 것, 보스가 되는 것 정도겠네요. 그렇죠? 자, if you want to be the leader, what kind of leader are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위에 like to 동사원형인 것처럼 여기도 want to 동사원형이 있고요. 둘의 차이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문장의 like to는 뒤에 to 더하기 동원 대신 똑같은 의미를 가진 동원의 ing를 써도 오케이, 괜찮다라고 하는 반면,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반면, want 더하기 to 동사원형은 이 형태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want 뒤에는 to 더하기 동사원형만 올 수 있고,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동원의 ing를 쓸 수 없어요. 해석은 동원하는 것을 혹은 하기를 원하다 정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what kind of leader are you? 했어요. 그렇게 게임을 할 때마다 리더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리더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리더가 이 글의 주인공이자 토픽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종류의 리더냐고 묻는 순간, 리더의 자질? 아니면 리더의 종류? 그래서 리더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가며 소재와 주인공 먼저 파악하고, 그 소재와 주인공에 대해 필자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인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유추하며 읽어가는 게 올바른 독해법이죠. Do you want to be a good leader? 그래서 어떤 종류의 리더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답은 good leader냐? 아니냐? 그치? 좋은 리더가 되고 싶냐? 어떤 종류의 리더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Here are two kinds of leaders. 했어요. 자, 우리 대어리즈 대어라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대어리즈 대어라, 이 구문을 배우면서 이 대어는 거기에라는 해석하지 않아요. 주어도 아닙니다. 주어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친구가 주어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어는 좀 달라요. 여러분, 생긴 모양만 조금 다르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희어는 대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희어는 here 다음에 비동사, is나 are, you의 비동사가 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얘는 희어는 여기에라고 해석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어는 아닙니다만 얘는 여기에, 이 뒤에 나오는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비동사 뒤에는 주어될 만한 아이가 오는데요. 여기에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리더 두 종류를 보여주겠다고 해요. 그게 뭔지 봅시다. One kind of leader 해서 먼저 한 종류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Is not kind or friendly to other people. He always says, you have to listen to me. 라는 리더래요. 한 종류의 리더 뭐였냐면 kind는 친절한, friendly는 다정한, 인데 그게 아니랍니다. 친절하지 않고 다정하지 않은 리더예요. To other people에게요. 그래서 그 리더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You have to listen to me. 이렇게요. 우리 지난 장에서 배운 have to 동사원형은 동원해야만 해, 내 말을 들어야만 해, 라고 다소 권위적인 그런 리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He never wants to listen to what other people want to say. 뭐야 이거 나쁜 리더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he는 그 리더를 가정하여 받는 말이었고요. 특정한 누구를 지칭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He never wants to listen. 원투 동사원형 한 번 더 보시고요. 동원하기를 원하단 데는 never니까 하기를 원치 않는다. Listen은 늘 to와 함께 다녀 뒤에 무엇을 듣느냐가 나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listen은 to 뒤에 듣고자 하는 명사,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무엇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 물음표와 함께. 뭐뭐하는 것으로 쓸 수 있다, 마침표와 함께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마침표니까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렇게요. 그래서 그는 늘 you have to listen to me, 라고 얘기하지만, what other people want to say는 don't listen to, never listen to 한답니다. 올바르지 않은 리더 같은데요? 굴리도 아닌 것 같은데요? The other is a kind leader. 여러분 잘 보세요. 앞 지문 다시 가겠습니다. one kind of leader 해서 한 종류 이야기했고요. 자, the other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별표 하나 할게요. 우리 지문 조금만 넘겨보겠습니다. 복잡해도 좀 봐주세요. 맨 마지막 줄에 두 종류의 리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두 종류 중 한 종류의 리더, 우리가 읽었을 때 조금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한 종류의 리더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러 종류의 리더가 아직 남아있나요? 아니면 남은 리더는 한 종류인가요? 물론 이 세상엔 여러 종류의 리더가 있겠지만 이 지문에서 두 종류가 있다고 했고 이미 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지, 얘는 해석이 또 다른 종류야? 아니면 나머지 한 종류야? 그래, 나머지 한 종류야.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남은, 나머지 하나라고 얘기하고 싶을 땐 the other를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대상이 딱 두 개였던 경우, 일단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의 선택은 the other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종류의 리더죠. He is a kind leader. He is friendly to other people. 합니다. This leader, 이 친절한 리더는 wants to listen, 듣는 것을 원해요. 자, 무엇을 들을지 to 뒤에 또 나왔어요. 같은 것이었죠. 역시나 물음표로 무엇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 what 하지만 그냥 느낌표나 마침표로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도 가능한 what 다른 사람이 말해야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꼭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어주는 리더 그치, 듣기를 원하는 리더 굉장히 바람직하고 친절한 것 같은데요. In addition은 여러분이 알아두면 앞으로 독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고 얘의 해석은 게다가예요. 즉, 내가 앞에서 이야기를 잘 하고 있고 게다가 또 뒤에서도 이야기를 잘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He listens to the ideas other people have. 또한 그는, 그 리더는 듣습니다. To, 무엇을 들어요? 생각을 듣습니다. 그래요?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죠? Other people have.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됐어요? Which leader do you like better? 어떤 리더가 do you like better? 더 좋은가요? 라고 했네요. 어떤 리더를 더 좋아하세요? 응? 선택에 뭐 그게 있나? 당연히 첫 번째 리더는 나의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리더고 두 번째 리더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친절하게, 그치?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들을 꼭 챙겨듣는 좋은 리더 같은데 당연히 선택은 나머지 두 번째, 두 번째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당연히 두 번째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Kat 닦 deg